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한테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 경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구마유스 선수도 조금 지칠 수 있고 또 팬 여러분도 지실 수 있지만 팬 여러분 함성 소리 들었죠 그만큼 기쁜 단독 POG 순간입니다 먼저 8승 고지에 오른 소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독 POG 받을 수 있어서 받아서 좋고요 네 좋습니다 8승보다는 나의 단독 POG가 좋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경기 얘기에 좀 시간이 흐름이 짙제돼서 잘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천천히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트 때는 원딜이 오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대는 루나미를 가져갔고 본인들은 이즈카르마를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카르마를 많이 안 쓰는 추세다 보니까 이 구도가 좀 연습이 덜 되거나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그냥 저희 팀에서는 루시안 남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이제 카르마를 한 픽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냥 잘 상대했던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12.12B 패치로 오늘 첫 진행이 됐는데 바텀 쪽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? 바텀 챔피언들이 어느 정도 버프와 너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엄청 크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세나 정도가 살짝 내려간 것 같다?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나 이야기를 한 김에 구마윤 씨의 명언 타임 저희가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세나를 플레이하고 난 후 인터뷰에서 누군가 빛이 난다면 뒤에서 빛을 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 것 같은데 빛을 내게 받쳐주는 사람과 빛나는 사람 뭐가 더 본인은 마음에 듭니까? 저는 당연히 빛이 나는 사람이요 이야 네 빛이 나는 사람이 있을 곳 그곳이 원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즈리얼과 또 애쉬뿐만 아니라 칼리스타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뱀픽에서 본인의 어필이 좀 있었을까요? 어 그냥 저희 팀이 뱀픽을 짤 때 약간 못하는 챔피언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챔피언 쓸 수 있게 연습해놓고 뱀픽도 짜는 편이라서 되게 오늘 여러 가지 픽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와중에도 결국엔 끝끝내 니달리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노 선수 좀 많이 쌓아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대해서 구매 선수 한 마디 해줄 거 있나요? 메타가 온다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팀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붙었던 상대 한화생명의 경기력도 확 올라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챌린저스 리그에서 콜업된 천희 선수와의 대결이 스프링 때는 있었지만 이번 서머 때는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건 재밌는 것 같고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재밌는 경기 와중에도 오늘 상대의 저력이 나오긴 했지만 특히 이제 바론하면 T1, T1하면 바론일 정도로 바론에서 과감한 판단력이 높 보이는데 1세트 때 T1이 바론 트라이를 하는 와중에 부마일 선수 이즈리얼이 바론을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먹었는지 그때 상황 파악이 잘 됐었나요? 어 그냥 레드로 먹은 거를 나중에 확인했는데 바론 킬 로그가 이즈리얼이라 떠가지고 어 내가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밖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과감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좋은 결과로 돌아가는 T1 특유의 바론 트라이 이게 좀 어떤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나올 수 있는 판단일까요? 어 그냥 되게 여러 가지 근거를 잘 찾고 그대로 실행하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장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노브레이크가 있을 정도로 좀 경기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멘탈을 잘 잡고 바텀 쪽에서 굴렸던 그 스노우볼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구마유시 선수의 칼리스타는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LCK에서 2승 4패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칼리스타 잘하고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2승 4패라는 기록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승리를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즈리얼로 칼리스타로 단독 퓨어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구마유시 선수나 구마유시 팬분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오늘 긴 경기가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인터뷰 짧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2라운드 가고 1라운드 승리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마유시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독 퓨어지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튀어냈구만 1라운드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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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드